참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어떻게 좋은 선물 아니면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하셨나요? 꼭 하시고 그동안 표현 못했던 거 마음껏 표현 다 하시고 부모님 오늘 하루종일 웃는 얼굴 그리고 뿌듯한 표정 가족끼리 많이 많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정말 낳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